자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월급 명세서에 관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교사 월급 이야기 영상에서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주의사항 이제 짧게 지나갈 건데요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교사 월급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사 월급은 본봉 플러스 수당 여기 마이너스 세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본봉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고 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단임 비단임 등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세금 또한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월급을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세금에다가 교직원 공제 외에 넣는 적금을 포함시킬게요 그러면 적금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 또 월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경력이어도 월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본봉 그러니까 호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호봉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범대학 출신이라면은 구호봉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교직 이수 등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된 케이스라면은 8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은 여기에 2호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학원 강사 및 기간제 경력 등이 인정이 된다면은 여기에서 또 호봉이 올라가는데요 몇 개월만 하셨다고 해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저는 2016년 3월에 9호봉으로 시작을 했고 2017년 3월에 10호봉이 되었지만 만약 3개월 경력이 있었다면은 2016년 12월에 10호봉이 됐었겠죠 그래서 호봉에 따른 금액은 또 매년 바뀌는데요 올해 이제 금액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매년 이제 교육 공무원의 호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우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학교에 관련된 수당입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니까요 그래서 이외의 부분은 질문을 주셔도 답변을 못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댓글로 제가 어 몰라요 저 몰라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는 게 별로 없는 편이라서 그렇고요 이 영상은 제가 최대한 주변에 많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 첫 월급 명세서를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서 급여 내역 중에 본봉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정액 급식비가 먼저 나오죠 이 정액 급식비는 법력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은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점심값이에요 공무원한테 주는 점심값입니다 회사 중에서도 식대비를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급식비는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그치만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부 똑같이 13만원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아져도 똑같이 13만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직수당인데요 교사라면 받는 수당입니다 2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간제일 경우에는 이 금액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 역시 경력과 무관하게 똑같은 수당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직수당, 가산금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단임수당이에요 단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13만원의 수당이 붙고 그 다음에 보직교사, 부장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단임을 안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붙지 않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같은 신규더라도 단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나요 또 뭐 다른 수당 같은 경우에 여기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순회를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겸임을 나갈 경우에도 수당이 또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임을 안 하시는 경우 여기저기 막 겸임을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또 이거 관련해서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겸임을 나갔다가 학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원연구비가 있는데 여기 조건이 붙었죠 중등 5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원연구비는 유, 초, 중학교 교원들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교장부터 교사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중등교원은 경력이 5년 미만이면 7만 5천 원을 그 이상이면 6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 다음 여기서 도서벽지에 근무할 경우에는 또 3천 원을 가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만큼 받고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명세서에는 없는데 가족 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수당을 받는데 부양가족은 살펴보면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이제 60세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혹은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외에도 있는데요 우선 너무 길어져서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부양 의무를 가진 교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되고요 당의 교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대요 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지급액은 이제 배우자는 월 4만 원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인데 최대 4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이 나이가 되신다면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신청만 하면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회의 수당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받으려면 멀었지만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라고 고등학교에 취약하고 있는 자녀가 자녀가 있는 교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고요 육아휴직 수당도 있다고 합니다 남녀 둘 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 근무 수당이라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 환경에 특수한 기간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갖가지 수당이 끝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받았던 다음 달 그러니까 2016년 4월 달 급여 내역을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시간 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이라는 명칭으로 돈이 들어와요 아니 나는 초과 근무 안 했는데 시간의 근무를 내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변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교사는 기본적으로 초근을 한 시간씩 한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칼퇴를 못하니까 이게 전교주였나요?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같이 협상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5일 이상 제대로 출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조퇴나 연가 등을 제외하고서 제대로 출근을 했다면은 이 정액 수당이 나옵니다 출근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바뀔 거기 때문에 매달 수당도 달라져요 또 3월에는 나오지 않은 이유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근무를 안 했었으니까요 방학 때도 이 금액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수당이 있기 때문에 초근에 2시간에서 2시간을 달아도 1시간 금액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1시간 미만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고요 원래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급여 내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급여 내역에 조금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요 급여 총액으로만 보면은 2016년 3월에는 241만원 4월에는 251만원 정도로 이제 저보다 본봉이 거의 10만원 정도 높으실 테니까 플러스에서 거의 250에서 260인 거잖아요 이대로만 받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 옆에 세금과 공제 내역이 있는 거를 잊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세 번째 세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금 내역은 간단해요 소득세, 주민세는 보통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만약에 월급을 제외하고 따로 소득이 있다면은 더 나오겠죠 근데 보통 신규 때는 아마 3만원 정도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2배가 됩니다 2년이 지나면 나가는 소득세가 더 많아지고 주민세도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첫 월급이 되게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공제 내역도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이 공제 내역도 그냥 세금이라는 카테고리로 다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기여금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요 이거는 공무원이라면 그리고 교사라면은 다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금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죠 첫 해, 첫 월급에서는 기여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가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나가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이거 내고 연금 받으면 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호봉이 오르는 만큼 그 이상으로 기여금이 쭉쭉 올라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건강보험비인데요 이거 역시 소득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이에요 저는 붓기 전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첫 달에는 얼마 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10만원 좀 넘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방통중학교를 맡아서 소득이 더 많아졌던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건강보험비를 토했어요 돈을 추가로 냈어요 왜냐고요? 소득이 늘었는데 그 전에 거를 기준으로 계속 보험비를 내고 있었으니까 소득이 늘었으니 너는 이만큼 더 내 하고서 20만원 정도를 토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라 패스를 할게요 4천원? 뭐 이렇게만 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직원 공제매비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장기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퇴직할 때까지 계속 적금을 탈퇴하지 않는다면은 금리가 아주 좋겠지만 그 전에 해지하게 되거나 교사를 그만두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적금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 해에는 6만원을 지금은 12만원을 들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많이 신청할수록 월급은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중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목회비 그러니까 상조회비라고도 하는 그 금액이 원천징수되기도 해요 학교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다르고 이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내용이 더 있는데요 이제 벌써 또 11분이 지나가지만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추가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 네 번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명절 휴가비인데요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라고 불리는 보너스예요 사실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연봉에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 법령을 보면은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에 따라서 휴가비도 다르게 지급이 되고요 첫 해 때는 당연히 생각보다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첫 해 때는 가장 적게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과 상여금이 존재하는데요 이 제도의 존폐 여부나 이제 필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속으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할 말 많은데 안 할 거니까요 성과급은 1년 동안 근무한 내역을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 해 한 5월, 6월 이때쯤에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학교마다 기준표가 다르고요 지급받는 아마 일자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등급은 제일 높은 게 S, 그 다음이 A, B 이 순서인데요 금액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략 S가 300, A가 200, B가 100 몇 십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S랑 B가 차이가 조금 100만 원 이상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근수당이 있는데요 이 정근수당 역시 첫 해에는 없고 그 다음 해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근수당이 뭐냐면은 어쨌든 휴직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근무를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 중에서 정액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2년 미만은 월 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10% 4년 미만은 15%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은 이 정근수당 달을 굉장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뭐 나와봤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왔었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수당이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긴 월급 명세서 설명이었습니다 이 첫 월급 명세서는 발령을 받으시고 인증서를 받으신 다음 이제 나이스 접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나이스에 이제 3월 17일쯤에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뭐 미리 올려주면은 미리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규교사 월급이 대략 그냥 220에서 23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담임이 아닐 경우나 기간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규고 이제 사범들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월급이 220보다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이 이상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정말 약간 아니기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댓글이나 본문에다가 링크를 첨부를 해둘 거예요 거기 한국교육신문에 보시면은 수당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나 아니면 정근수당도 설명이 굉장히 잘 되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보셔도 신규시라면은 지금 봐도 별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월급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월급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이어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